네 반갑습니다 돌돌티브의 위드파파입니다 오늘 제가 캠핑을 또 가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가는 캠핑장은 오토캠핑장 중에서도 상당히 잘 시설이 갖춰져 있고 사이트도 상당히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곳인지 한번 소개해 드리는 오늘 캠핑 장소가 될 것 같고요 캠핑을 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부터 입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시 반이니까 서둘러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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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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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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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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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